안녕하세요. 마인마시는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코데로디 몽떼재몰 바를로 몽빨렛도 2017 빈티지입니다. 코데로디 몽떼재몰로 닷컴에 들어서면 연령체크는 따로 없습니다. 대신에 쿠키에 동의할거냐는 동의 여부를 물어보고 있구요. 체크박스가 4개나 있는 것은 처음이라서 낯설긴 했습니다만 일단 디폴트로 되어 있는 대로 동의를 하고 지나가주는 착한 리액션을 해줬습니다. 노그마라는 카테고리에서는 와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철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식물과 사람, 토양과 미생물은 모두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는 와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두가 중요한 요소들이며 이러한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생산과정을 조절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하네요. 템프라에서는 와인으로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몽빨렛도라는 이 지역은 바를로의 라모라라는 곳에서 1340년부터 약 680년, 690년 가까운 시간을 19대를 이어서 쭉 상속이 되어온 토지라고 해요. 최초에는 팔레티 가문의 후자까지도 배출했던 팔레티 가문의 소유였다고 합니다. 가문에서는 수많은 후손들에게 상속과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몽빨렛도라는 지역만큼은 쪼개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고집을 벌였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끝까지 보존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몽빨렛도라는 지역은 이 꼴데로에서만 나온다고 합니다. 팔레티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었던 루이자 팔레티에는 아들이 하나가 있고 딸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은 어릴 적에 사망을 했고 두 딸 중에 한 명이 당시 이탈리아의 해군 중이었던 파울로 콜데로 디 몽데즈몰로와 결혼을 해서 이 아버지와 동일한 이름이 파울로라는 외동아르들을 두었는데 여기서 더욱 손을 보지 못하고 루이자 팔레티가 사망하면서 또 이 아들 파울로의 부모님도 꽤나 이른 나이에 사망을 하면서 만 21살에 이 팔레티 가문에서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라고 해요. 그의 두 아들은 지오반니와 엔리꼬가 있는데 이 둘은 와이너리로 물려받았고 그러면서 엔리꼬는 본인의 몫을 지오반니의 딸과 아들에게 매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즉, 와이너리의 적통은 쭉 내려와서 팔레티 가문에서 이어졌다가 거기서 몽데즈몰로 쪽으로 넘어왔고 거기에서는 지금 지오반니로 쭉 이어지고 있는 파울로에서 아들 파울로, 지오반니, 그리고 여기서 지오반니의 딸과 아들로 쭉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폰도라는 카테고리에서는 와이너리의 가장 아래, 즉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랑해 지역의 중심부에 50헥타르가 넘는 포도원을 지니고 있으며 그 주된 지역은 당연히 몽팔렛도이지만 아르바와 카스티루네 팔레토, 샤라스코 등에도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현재 2024년 기준으로는 100% 인증된 유기농법만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또 어필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니에서는 올고리오, 바리에타리, 셀레치오니, 스테치아리의 4개 라인업으로 와인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고리오는 바르로 몽팔렛도와 바르로 갓테라, 바르로 엘리코 육세를 만들고 있고요. 바리에탈리로는 돌체수다알바, 바르바르다알바, 랑해 레비올로, 랑해 아네이스가 있다고 하고요. 셀레치오니에서는 랑해 샤드레 알리올로와 바르바르다알바 슈페리올의 푼타니가 있고 마지막으로 스테치아리에서는 알프랑가 베아벤, 바르로츠나토, 그리고 그라바디 바르로가 있다고 하네요. 오늘 마실 몽팔렛도를 보면 바르로 갓테라와 바르로 리셀르바 고렛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따로 빼놓은 밭을 제외한 몽팔렛도의 전 지역에서 재배한 포도를 다 이용한다고 합니다. 전체 와이너리에서 전체 14헥타르를 넣고 있는 즉 50헥타르 정도의 면적 중에 가장 큰 면적을 생산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그런 와인이라고 해요. 거기서 나온 소추를 이용해서 만드는 이렇게 넓은 영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약간 고랑별로 혹은 언덕별로 다 다른 토양과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다 나누어서 각 구획별로 서로 다른 수확 시기를 갖고 있고 서로 다르게 수확을 해서 그걸 별도로 숙성을 하는 등 병입하기 전 단계의 모든 부분은 다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병입 단계에서만 믹싱이 돼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와인이라고 해요. 와인서츄에서 보면 해평가는 79,421원입니다. 저는 아마 선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와인바에서 한 8, 9만원 정도로 구입을 했던 그런 기억이에요. 제가 산 건지 받은 건지 약간 긴가민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3명의 평가에서 별점 4.5개 7개의 평점에서 평균 92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고요. 시음적으로는 2023년부터 2042년을 안내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브로드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고렉트로라마 제외한 평가이겠지만은 와이너리가 갖고 있는 아이코닉한, 심볼리칸 와인이다 라고 소개를 또 한마디 해주고 있습니다. 비비놈에서 보면은 해당 빈티지는 727명이 평가해서 4.3점 역시 높은 점수로 받았습니다. 평균 가격은 8만 6,129원이라고 하고요. 와이너리에서 내놓은 거나 이런 가격을 알 수는 없었지만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와인서처에서 나오는 가격의 플러스 10% 정도 왜냐하면 와인서처는 판매가 기준이고 비비놈은 구입가 기준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 갭이 있는 거는 리즈너블한 수준이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와인에 대한 리뷰는 전체 빈티지에서 1,826명이 남겨주었는데 볼드한 표현이며 따님도 꽤나 강력하고 드라이하며 굉장히 산미감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484명은 가죽과 얼씨, 타루를 언급을 해주었고요. 450명은 체리와 라즈베리, 레드프루트, 스트로베리 등등을 445명은 오크와 담배와 바닐라를 이야기해 주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공교롭게도 3개의 집단이 전부 비슷한 400 중후반 이 정도이기 때문에 나름 되게 균형 잡혀있는 스타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굳이 언급을 하자면 토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발얼로 여야 하지만 와인 메이킹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던하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 9시 40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뒤에 있는 디켄터에는 아까 8시 20분에 넣어놓은 현재 기준으로 1시간 20분 디켄팅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잔에 있는 거는 8시 50분 그러니까 지금 50분 정도 잔 브리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시면서 방향이나 이런 건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잔에 있는 걸 함잔을 하고 디켄터에 있는 걸로 갈지 아니면 바틀에 있는 거랑 한 잔 더 할지를 결정한 다음에 마지막 잔을 또 둘 중에 나머지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컬러는 지금 7년 정도 지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생각보다는 올드합니다. 그래도 바롤로인데 플러스 7년밖에 안 지났는데 라고 생각을 해도 색이 생각보다 좀 연한 편이에요. 뭔가 얘네가 사실 진짜 모더나 스타일로 만드는 약간의 보랏빛까지도 보일 수 있는 그런 빈티지인데 지금 보면 보라색은 저는 보라색이 있다라고는 평은 못할 것 같고요. 색의 댑스도 굉장히 연한 편입니다. 테두리 부분에는 약간 바롤로의 특징이랄까 싶을 정도로 약간의 노란빛 살짝의 황갈색 그런 느낌도 벌써 드러나고 있고 가운데로에서 자연스럽게 가넷, 루비, 레드 이런 톤으로 들어오는데 중간 부분에는 약간의 갈색빛, 고동색빛 이런 것도 좀 보이는 느낌이에요. 댑스는 이 정도 양을 따랐을 때 제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다 보일 정도의 그런 댑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연하다 아주 연함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연함 혹은 연함과 중간 사이 그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가 빵 뚫리는 느낌이네요. 향에서는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게 약간의 3차 향 같은 약간 아파스멘토 공법으로 만든 무언가가 연상되는 그런 훅하고 치고 들어오는 굉장히 강렬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나무 껍질 같은 느낌 거기에 살짝의 간장 같은 느낌 뭐랄까 음 되게 고숙성된? 벌써부터? 아니 얘가 왜? 이럴 정도로 이거 약간 뭐 탄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얼씨한 느낌의 어 뭐랄까 레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레더는 레더인데 약간 미묘한 수준의 아주 잘 컨트롤된 그런 레더도 아니지만 동시에 그냥 뭐 벗겼는지 얼마 안 된 그런 레더도 아닌 적당히 한 중간 정도의 그래서 약간 농부가 가죽으로 된 부츠를 하나 샀는데 이분이 적당히 관리하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쉬는 듯한 그런 레더의 향이 납니다. 근데 그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게 그 레더 향이 안 올라왔으면은 굉장히 그 뒤에 간장 같은 꼬릿한 느낌 때문에 얘가 자칫하면은 되게 올빈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레더 향이 그 중간 단계 되게 레더가 또 강했으면은 또 서로 안 어울렸을 텐데 적당한 수준의 레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레더리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 느낌을 보여주면서 3차 향에서 2차 향으로 가는 그 톤을 잘 끌고 와줍니다. 그리고 뒤에는 굉장히 쨈미한 느낌 중간에 약간의 우디한 느낌 치고 바로 되게 쨈미한 과일 쨈미한 레드 포르셋의 느낌 그리고 아주 살짝은 퍼플톤의 과일 느낌도 슬쩍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런데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직 맛을 보기 전이지만은 얘네 되게 모던하게 만든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과일이 너무 영해요. 그러니까 향에서는 되게 좀 올드한 느낌을 향해서 끌어내는 것 같았는데 3차, 2차하고 1차까지 왔을 때는 과일이 또 굉장히 영한 과일 보르도에 한 2019, 2020 빈티지 같은 거기에 좀 메를로비 좀 많이 들어간 그런 와인에서 느껴지는 정도의 쨈미한 느낌이 후각이 끝물에 살짝 올라와서 얘는 아직까지는 향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뒤에 있는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디켄터에 들어간 친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 향만으로는 잔브리딩을 지금 50분 한 건데도 이정도 나왔다 라고 하면은 저는 얘는 디켄터로 쓰는 게 나았겠다 라는 판단이에요. 역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열어두고 잔에서 벌써 제가 스월링을 안 하다 몇 번 스월링을 하고 그럴수록 우디한 느낌의 폭이 좀 더 넓어지면서 앞서의 레더 뉘앙스는 좀 더 폭이 좁아지고 이 차양의 폭이 넓어지면서 앞에 맨 뒤에 있던 그 과일의 느낌도 살짝 좀 올디해지는 그래서 시간을 두면 둘수록 더 나아지는 얘는 시음적기를 2023부터로 적어놓은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2023년 10월 11월이나 2024년 4월 5월인 현재나 큰 차이는 없을 거니까요. 일단 당도는 확실히 드라이 합니다. 그리고 산도는 저는 모더리트 플러스 바로 줄 것 같아요. 아주 높다. 그냥 플러스 줘도 될 것 같습니다. 하이 줘도 될 것 같고 탄인은 지금 2017 빈티지를 잠브리딩 요 정도 했을 때 있지만 생각보다 되게 잘 풀린 탄인이에요. 탄인이 모더리트 플러스 정도 나오는데 의미로 잘 풀린? 그리고 알코올은 빡셉니다. 얘 아마 제가 아까 향해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모론을 바로 떠올리는 거 봤을 때 얘 한 15도 정도는 될 거예요. 14, 15, 15, 15 쪽에 좀 더 무게를 둘 것 같고 그래서 바디감은 당연히 풀바디입니다. 입에서의 풍미 강도는 좀 얼얼한 느낌?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박하풍의 약간 민트 이런 허베셔스한 느낌이 얼얼하게 땡 하고 때려주고 그 앞단과 뒷단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의 자글자글하는 그런 얼씨한 느낌? 그리고 잼이한 느낌이 같이 어우러지는데 저는 맛은 좀 영한 편 향은 좀 올드한 편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 역시 맛을 보고서도 다시 떠오르는 거지만 얘도 확실히 디켄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미감이 탄이는 이제 슬슬 벌써부터 풀리기 시작했는데 얘네 만들 때 되게 잘 풀어서 만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이 삼미감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삼미가 굉장히 찌르거나 하지는 않고 이제 마시고 나서 기분 좋은 약간 찌푸림? 뭐랄까 그냥 저희가 벌칙으로 벌칙으로 레몬을 먹는 그거랑 어떤 회 같은데 레몬을 뿌려서 그 상큼함을 즐기려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얘는 내가 뭔가 좀 더 맛있게 무언가를 먹기 위해서 추가한 삼미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확실히 좀 모던 바룰로 쪽에 맞다라고 보는 게 자꾸 마시면서 자꾸 보르도가 연상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랄까 보르도로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뭔가 보르도 쪽으로 자꾸 땡기는 듯한 느낌? 뭐랄까 그냥 얘는 얘가 이제 잘 맞는 옷이 있는데 굳이 굳이 아 나는 너가 이 옷이 맞다고 생각해야 하고 다른 옷을 권하는 어떤 디자이너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만든 게 이게 뭐 잘못되거나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땅을 가지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봤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마 그거를 중간에 이제 언급했던 고렛드 라는 자기들의 라이브러리 에디션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거는 약간 자기들이 만드는 방법에서의 장단점이라고 봐요. 이제 다른 데에서는 여러 파셀을 쓰더라도 하나의 뭐 슬로베니아 오크에 넣던 하나의 뭔가를 넣고 숙성하던가 이렇게 할 텐데 얘네는 자기들이 파셀 단위로 이 고랑 단위로 서로 수확 시기도 다르게 하고 서로 오크 배럴도 다른 걸 써서 숙성 타임도 다 다르게 그렇게 가져갔다고 하는 걸 보면은 어떤 거대한 방식의 어떤 믹스앤매치를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따를 때 컬러는 또 보면은 살짝 또 브루고뇨 같기도 하고 약간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니 있죠? 그러면 지금 다른 거는 제가 얘를 디켄팅 하기 위해서 오픈했던 시간이랑 대비를 해보면은 얘는 지금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이 좀 더 된 1시간 45분 50분? 그 정도 오픈하고 나서 그 정도 병브리딩을 한 상태인데요. 이걸로도 한번 슬쩍 느낌을 보겠습니다. 확실히 더 깜깜한 느낌이에요. 그 우디한 느낌이랑 그 가죽의 느낌이 아까는 가죽이 그래도 약간 좀 손때를 탄 한 3,4년 신은 부츠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 얘는 그냥 생가죽에 가까운 심지어 제가 잔을 별도 린스도 안 하고 그냥 그 잔 그대로 쓰고 있는데도 어우 가죽 느낌이 아 네 진짜 이게 그 뭐 가죽 부츠 있잖아요. 가죽 부츠 대한민국 남자라면 대한민국 남자라면 특별한 뭐가 있지 않으시다면은 군대를 갔다 오셨거나 공익을 가시든 상근 예비역을 가시든 아니면 장교로 가시든 어쨌든 군화는 한 번 정도는 신어보셨을 텐데 그 군화 중에서도 진짜 새 거를 보급받을 때 그 새 군화에서 나오는 그런 향이랄까 거기 그 향에서 인조 가죽의 향을 쓱 빼면 대충 이런 향이 나올 것 같은 그 정도로 가죽 향이 세요. 약간 그 가죽 향이 코를 찌르는 혹은 이제 새 차를 뽑았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그 새 차의 문을 덜컥 열었을 때 그 차 안에서 훅 펑기는 그 가죽 향 와 그리고 병브리딩만 한 상태에서 입에 넣었을 때 확실히 올라오는 거는 산미도 산미지만 탄인이 엄청 빡빡하게 올라와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이제 마시고 나서 얘기했으면은 탄인의 하의를 바로 찍었을 정도로 입안이 꺾을꺾을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열심히 디켄터에 넣은 이 친구는 또 어떤 차이를 보여줄지 또 기대를 하면서 또 맛을 보겠습니다. 음... 오우... 음... 아우... 와... 그 막 얼기설기 막 약간 망아지처럼 뛰놀던 가죽 향이 착 가라앉았어요. 그러면서 가죽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고 그 태는 나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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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그 뒤에 은근하게 검보랏빛으로 약간 검푸른빛으로 훅 하고 치고 들어오는 그 뒤에 향까지 오우... 오우... 최근에 지은 어떤 목조 건물에 안에서 해가 쏟아지는 약간 오후 한 서너시쯤에 해가 쏟아지는 곳에 제비꽃 드라이플라워를 갖다 놓은 그런 어떤 공간 또 넓은 공간에 딱 그 원룸 정도의 공간에 약간 그런 안쪽을 앤틱 가구로 채우고 목재로 지어 놓은 단층 원룸 단층 펜션 뭐 이런 느낌의 햇살이 쫙 들어오고 거기에 제비꽃 드라이플라워를 꽂아 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서 되게 제비꽃이랑 붓꽃 향이 확 올라옵니다 앞서에 이 간장 느낌으로 되게 좀 자기가 깊은 오래된 척 하면서 떠놀던 그런 향이랑 겉부분에 가죽 향이 싹 어우러 들어서 얘는 제가 지금 같은 빈티지를 오래 마신다고 하면은 오래 뭐 어떻게 어떻게 구해져서 마신다고 하면은 무조건 디켄터에 한 시간 반을 넣어 놓을 것 같아요 음 뭐야 이야 오 완성도 괜찮네 물론 그러면서 그 향이 길게 쭉 뻗어야 되는데 그러진 못하고 약간 뚝 끊기는 느낌은 그거까지는 영빈이니까 그리고 향의 텍스처가 약간 굵은 그 느낌은 있지만 어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아까 대비해서 어우 근데 이 정도를 디켄팅을 했어도 이번에서 산미도 짱짱하고 구조감 명확하고 그러면서 탄인은 훅 녹아 있어서 탄인이 녹아서 은근하게 배어 나오는 약간 당미감도 있고 이게 약간 혀를 살짝 얼얼하게 하는 이 알코올 도수랑 어우러지면서 피니시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많이 긴 느낌도 있고 입 안에서 과일 느낌도 진득하게 남겨주고 근데 이렇게 얘는 디켄팅을 했는데도 약간 이 뭐랄까 음 보르도 지향적인 그 특히 어 메를로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은 여기서도 좀 남긴 하네요 근데 뭐 그거 자체도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컨클루션을 하자면 저는 얘는 뭐 무조건 베리굿을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다면 베리굿을 받아야죠 이거는 음 아우